아 이제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 좀 긴장하셨어요. 여러분들 갑자기 너무. 아 영어로 된 노래라. 곡목 소개하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. 자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A조의 강력한 청일점 구카스텐입니다. 어떤 팝을 준비하셨나요. 멜라니 사푸카의. 더. 제목 뭐였더라구요. 영어라서 팝송이잖아요. 되게 많은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. 멜라니 사푸카의 The Saddest Thing이라는 노래.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슬픈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라고 하더라고요. 사랑의 이별의 그 아픔을 안고서 혼자서 침대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.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거를 구카스텐이 편곡을 하면 어떻게 될까. 되게 궁금해서 제가. 소개를 늘 들었다 놨다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구카스텐이 과연 The Saddest Thing을 어떻게 오늘 표현해 줄까요.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도 잘 생기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아 원래 잘 생긴 거 같아요. 팝송을 편곡을 했는데 되게 국악처럼 나왔어요 아잼이라는 악기하고 가야경을 준비를 했어요 이 악기들이 어떤 소리와 멜로디와 리듬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지 보컬이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새롭게 달라진 구카스텐의 모습 만나보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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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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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to say goodbye To the ones you love 릴렉스하게 사람을 만드래, 릴렉스하게 그죠? 북하스터의 새로운 모습인데요? 이상하게 왜 나가수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 떨리는 걸까요? 하... 오늘은 당당한 컨셉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겸손한 컨셉으로... 예... 굉장히 만족한 모습인데요? 아니 아니요. 아니... 앉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떨려요? 계속... 제가 저는 외국인 오는지 몰랐어요. 저도 몰랐어요. 오늘 와서 보니까 외국분들이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영어 발음에만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예예예.